안녕하세요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필름입니다 요즘 너튜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이라는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막상 하려고 보면 상당히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시작은 쉬운 편집 프로그램 부터 시작하는데요 저 또한 처음 시작은 아이모비, 루프 프로킥과 같은 단순하고 쉬운 프로그램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러컵? 아니죠? 프리미어 프로? 아니에요 바로 파워 디렉터 365 프로그램입니다 파워 디렉터 365는 1996년 설립된 사이버링크 주식회사에서 전세계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및 AI 얼굴 인식 업계의 선도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200여종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혁신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권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는 뭔가요? 파워 디렉터는 전문가를 위한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전문가라고요? 저는 왕초보라고 해서 파워 디렉터를 선택했는데요 파워 디렉터 365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쉽고 직관적인 편집 환경에 365 구독자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효과와 오디오 트랙 이런 모든 기능들을 파워 디렉터 365는 가장 가성비 높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도의 영상 편집 학습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전문가 크리에이터가 차량이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툴을 제공합니다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편집 학력을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포맷도 지원하는데요 최신 비디오, 사진, 그리고 오디오 포맷을 최대 4K 해상도로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력한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 CLM의 멀티 GPU 가속을 지원하는 64비트 렌더링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와 브이로그를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만큼 영상 편집 작업을 파워 디렉터로 대폭 간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프리미엄 플러그인과 콘텐츠 컬렉션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해서 예술 작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은 집에 두고 오세요 그리고 테마별 애니메이션과 PIP 객체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첨부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구구절절 말씀드린 파워 디렉터의 장점은 사이버링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약 한 달간 파워 디렉터 365를 사용하면서 위 내용들이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 프로의 고급 편집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저와 함께 파워 디렉터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강의 파워 디렉터 설치하기입니다 먼저 파워 디렉터 365는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맥 사용자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파워 디렉터 365 페이지에 보시면 윈도우, 안드로이드, 애플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와 애플은 휴대기기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파워 디렉터 365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별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운로드 방법 및 설명은 영상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사이버링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디렉터 스위트 365는 아니고요 하단에 파워 디렉터 365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과 태블릿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워 디렉터 365는 아니에요 파워 디렉터 365 효과 팩을 설치하려면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사항은 윈도우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맥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65 제품 구독용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다운로드를 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요 설치를 해줍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저는 파워 디렉터를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상태로 보여지고 이름을 클릭을 하면 교환 버튼이 있습니다 교환 버튼에서 받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설치가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환 실패로 되죠 파워 디렉터 365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치하면서 각종 팩도 설치를 했어요 전부 설치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만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미디어도 들어가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미디어도 들어가 보시면 음악이나 각종 영상 관련된 미디어 파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운로드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파워 디렉터 365를 실행을 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전체 모드 화면 비율 16대 9 4대 3 9대 16 1대 1 360도 카메라 그리고 전체 모드가 있고요 스토리보드 모드 슬라이드 쇼 자동 모드 튜토리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체 모드겠죠 전체 모드를 실행하시면 파일이 열리는데요 먼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열려 있고 그리고 효과 관련된 게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지금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이건 트랜지션 이건 오디오 도금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멀티캠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테마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템플릿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쉽게 에이아이 스타일도 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흥미진진한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이널컵 프로 10과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 365 금액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는 월 24,000원 그리고 파이널컵 프로는 한번 구매로 369,000원 그럼 파워디렉터 365는 12개월 약정시 월 8,250원입니다 파이널컵 프로가 제일 비싼 것 같지만 프리미어 프로 16개월 이상 쓰면 파이널컵보다 저렴하고 파워디렉터 365 45개월 이상 쓰면 파이널컵 프로보다 더 저렴합니다 선택은 여러분과 시청자의 몫이죠 파워디렉터의 성능은 다음 시간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파워디렉터 설치하는 방법과 파워디렉터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파워디렉터의 장점과 단점은 한달간 같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디렉터에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설정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